자 그러면 오늘 뉴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3분기 성장률이 나오는 모양이죠 이제 속보치와 확정치가 이렇게 따로 나오거든요 보통 잠정치라고 안 하고 속보치라고 하는군요 속보치, 잠정치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게 어제 나온 게 성장률 확정치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속보로 전해준 잠정치보다 0.2%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2.1% 성장을 했습니다 이 2.1%는 전 분기 대비해서 2.1%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1분기, 2분기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한 이른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통계상의 기조 효과를 어쨌든 고려하지 않고 그 수치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금융위기 직후에 2009년 3분기에 분기 성장률이 3.0%였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성장률, 전 분기 대비한 분기 성장률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7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속보치가 1.9%였는데 이거보다 0.2%포인트 올랐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추계를 하고 이렇게 집계를 하는데 코로나19의 변수가 워낙 커서 원래대로 하면 0.2%포인트 이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높아졌냐 보니까 설비 투자가 속보치에 비해서 1.4%포인트가 높았고 건설 투자가 0.5%포인트 민간소비가 0.1%포인트 속보치보다 높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러면 연간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장을 할 것 같냐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지금 우리가 12월 거의 시작했으니까 12월까지 그러니까 10, 11, 12 그래서 4분기가 3분기 대비해서 0.4에서 0.8% 레인지 안에 성장을 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.1% 여러분 3%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하면 마이너스 1.1% 성장한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허무하실 텐데 그래서 최근에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.3에서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1.1로 올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성적표가 0.4 정도만 쳐줘도 아마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0.1% 마이너스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치를 낸 겁니다 왜 좋아졌냐 비교적 왜 좋아졌냐 수출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2분기보다 3분기 수출이 16%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2분기가 마이너스 16.1%였거든요 1분기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2분기 수출 실적이 얼만큼 낙폭이 컸었냐면요 1963년 4분기에 분기 수출이 마이너스 24%였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었으니까 당연히 3분기에 크게 반등하는 게 당연했는데 어쨌든 수출이 16% 늘었다는 게 이번 3분기에 우리 성장률을 견인한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수출이 늘었는데 수입 역시도 좀 늘었는데 원유 화학제품 이렇게 늘어서 5.6%가 늘었고요 설비 투자를 보면 기계류 운송장비 등 중심으로 8.1%가 2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고 반면에 건설 투자는 역시 토목 건설이나 이런 게 위축돼서 7.3%가 오히려 줄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민간 소비를 보니까 의류 등 준 내구제 부진으로 반등에 실패하고 2분기와 같은 수준 그러니까 수출이 없었으면 3분기 우리 성장률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소비도 그냥 성장하지 않은 0%에 머물렀고요 그래서 내수 성장의 기여도로만 보면 2분기에 내수가 우리 성장률의 0.9%포인트를 차지했는데 3분기에 오히려 갉아먹는 마이너스를 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GNI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소득을 봤는데 2분기보다 2.4%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1인당 GNI는 올해 말까지 큰 이변이 없다면 3만 달러 선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을 했는데 3만 달러? 네 3만 달러요 그래서 1인당 GNI가 2017년도에 3만 1734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까지 지키면 3년 연속 3만 달러 이상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OECD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1.1%로 조정을 했는데 제가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1.1%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OECD에서는 0.1%포인트를 낮춰서 마이너스 1.1이니까 대체로 보면 OECD도 한국은행도 아마도 12월까지 마감을 하면 우리 성장률은 마이너스 1.1이다 아이고 마이너스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가장 작은 어쨌든 마이너스지만 1위가 될 가능성이다 중국은요 OECD가 아니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기 방어를 잘한 경제다 어쨌든 숫자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지금 떨어진 상태니까 3만 천이면 이전에 비해서 좀 줄은 거라고 계산하고요 달러 그런데 이제 2017년 어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환산으로 하니까 국민소득이 원화 베이스로 우리가 소득이 좀 줄어도 달러가 약하고 워낙 강세면 달러 환산 GNI는 좀 올라가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에 3만 불 이상 됐을 경우에 워낙 강세 국면이 많죠 대체로 많은데 어쨌든 정 프로가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보면 소득이 좀 감소 왜냐하면 우리 성장률이 많이 났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달러가 좀 커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다이어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다이어리 구매하시는 거는 저희 영상 지금 유튜브 보고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해 보시면 링크가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 배달 받으신 분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3프로 TV 다이어리 딱 치니까 사진을 이렇게 쫙 올리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대체로 평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한 가지 아쉬우면 3프로 사인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되니까 저희가 무슨 사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년에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내수 11월 내수 7만 대를 넘기면서 아주 성적이 좋았던 모양이군요 내수는 좋았고요 해외 판매는 감소를 했는데 11월 실적이 나왔어요 국내에서 7만 35대 해외에서 30만 6,669대 이렇게 해서 총 37만 6,704대를 판매를 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10.9%가 증가했고요 해외에서는 7.2% 그런데 이제 워낙에 모수가 해외가 훨씬 크니까 전반적으로는 감소를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국내에서는 그랜저가 역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반테, 소나타 사실 요즘에 현대차 외에 국내에서 차를 손이 안 나가죠 워낙에 현대차가 모델 체인지도 많았고 신차를 사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나머지 국내 내수 시장의 참여자들이 워낙 힘드니까 아마도 현대차에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또 코로나19가 오히려 자동차 소비를 늘린다는 거잖아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좀 벌어지기도 하고 이참에 나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늘었다는 거고요 딴 데 돈도 못 쓰고 그렇죠 그리고 RV 그러니까 SUV도 투싼, 펠리세이드, 산타페 이런 거 다 잘 팔려서 통 국내에서 2만 2천 대 이상 팔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풀체인지 모델이 나왔잖아요 투싼 워낙에 베스트셀러 카에다가 풀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막 속보로 들어온 거는요 보니까 미국에서 현대차가 11월 실적이 나왔는데 9% 전년 11월 대비해서 9%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휴일, 휴일을 빼고 영업일수로 감안해보면 조금 늘었다는 거죠 그래요? 네,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현대차의 어떤 세일즈 단가라고 하나요? 단위당, 유닛당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SUV라든지 비교적 가격이 괜찮은 차의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있는 거 라인업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 반영을 해서 비교적 실적이 연간으로 집계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판매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는 감소폭이라는 측면에서 아까 우리 수출 실적 얘기를 했습니다만 감소폭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사실 3분기 실적도 대선 충당금을 제외해놓고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됐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기업 관련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국은 합빙이 되는군요 관심사였죠 우리도 KGI의 강성부 대표도 KCGI KCGI의 그래서 한번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교수님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KCGI가 뭘 한 거냐면 한국산업은행에서 여기에 증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중지해달라 그래서 가처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의미 없다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제3자 매정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이번에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제3자 매정을 하는 거가 조원태 회장 진영의 경영권 방어가 동기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법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다른 이유 없이 경영권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면 KCGI의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단은 지금까지는 법원의 판단이죠 그런데 KCGI 측에서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업은행의 의도가 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진칼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건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애초에 산업은행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게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쨌든 산업은행 쪽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잘 해야 된다는 동기가 있었으니까 아주 상징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 조원태 회장을 기자가 공항에서 만났는데 그때 조원태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산업은행에서 먼저 연락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산업은행이나 대한항공 쪽에서 한진칼 쪽에서 얘기하는 논리 방어의 논리로 아마 법정에서 한진칼 쪽에서 주장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들여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저께도 한진칼 측 대리인이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리불리에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한 거다 이렇게 반박한 게 법원에서 채택이 된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은 게 어차피 지분 구조는 산업은행이 딜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한 10% 정도 지분을 갖게 되니까 진짜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트를 친 거거든요 조원태 회장 쪽 KCGI 쪽 산업은행이 캐스팅보트를 졌다는 거죠 그렇죠. 그런데 그때 이후로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여러 가지 조원태 회장 측으로부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효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상의 확약각서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에서 부담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항공도 잘 안 되고 아시안항공도 잘 안 됐다 그럼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지겠죠. 괜한 거 해가지고 국민혈세 그럴 경우에 그 캐스팅보트를 물론 KCGI에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를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정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행사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냥 경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마는 어쨌든 이 법원의 판단이 가처분 기각이라는 게 어쨌든 증자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영권 분쟁이 끝났다 이렇게 보기도 섣부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.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하나가 되는데 그런데 일단 한 관문은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미국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또 마무리가 됐는지 그 내용 한번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%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보러가 رضufen 5.5pm 8.7pm